우리가 마스터 린덴가 나왔나? 노래? 인트로 들어볼까? 노래 좀 듣자 우리 이번에 리마인드 해드릴꺼야 진짜 좋지 않은데 어디 연습한거 난 인트로가 제일 인트로가 진짜 좋겠네 공장하긴 했는데 느낌이 나쁘잖아 이 베이스가 죽인다 여기 우선 괜찮지 않냐? 이때 안무도 좋아 나 힘들어 이 파트 누구였지? 이게 넌 파트야? 네 파트야? 까먹었다 다음 파트가 선우 이게 킬리 파트 할머니 여기 주현이 할머니인데? 왜? 나 몰랐어 잠깐만 왜 눈을 뿌려? 너가 뿌린거야? 지금 눈 왔잖아 뭐하는거야 우리 방에서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건 내 방이야 제2의 너 아니야? 대단하시느라 흉채실텐데 어떻게 된거에요? 난 입에서 나오진 않았지 아 근데 주현이 좀 짜증나잖아 아 난 좋아 깔렸네 좀 더 이따오지 네 내 얘기하고 있었어? 네 조금만 계속 속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